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엔재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이 놀러왔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호고요 중 곧 있으면 중기 1이 되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라고 하고요 이제 중3이에요 여보 그래서 오늘 무슨 요리를 만들어 줄 겁니까?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? 달고나 달고나구나 달고나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보여줄게 이모부가 어릴 때 달고나 많이 해봤거든 설탕을 좀 넣고 여기서 설탕을 녹여야 되거든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붙여서 줘야 돼 이모부 어릴 때는 달고나가 학교 앞에 되게 많이 팔았거든 이게 제일 맛있는 간식이었어 여기다가 이제 초다를 좀 넣어줍니다 여보 오!!! 우와!!! 어우 굽는다 굽는다 월요일한 상태에서 여기다 한번 넣어두고 연결 탈 수 있으니까 설탕을 좀 뿌려서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뿌려줌 에서 딱 뿌려주면 절탁이 너무 터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붙어 버리네 절탁이 너무 터졌죠 굳을 때까지 한참 있어야 된다 돌려줘야 할걸요 돌리는게 아니고 굳을 때까지 그러면 그게 떨어지니까 떨어졌죠 이 상태에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만드는거 맞아요? 아니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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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서지면 안되고 맛있어? 응 맛있네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? 삼겹만 빼고 맛있는데? 응 맛은 있어요 해보자 먹어보자 잘 됐어 잘 됐어 응 어릴때 먹던 맛이야 맛있는데? 시우랑 찬호랑 찬호가 다시 한번 해볼까?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자 자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달고나 녹이는점에서 살짝 녹여지는 느낌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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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전수주세요 보내 더 가까이 염금은 됐다 염금은 했다 염금은 했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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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나왔잖아 안나왔잖아 돌려서 돌리면서 이제 먼저 세워서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 잘 만들어졌어 다 먹었다 됐어요 굳는다 드디어 첫번째 좋아 좋아 덜어가지고 어딜 떼야지 전 이거 좀 마지막 어쨌든 그만 쉽지가 않아 이게 찍었어 찍었어 찍혔다 찍혔다 이거 먹을래? 달거나 그래도 나무는 다 댓글만 좋아요 항상 덜 되는 이유가 있어 잠들기가 힘들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다시 한번 해보면 되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꼭 잘해보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후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아 아 이거 한번 한번 자 그러다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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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떼어 줬다 이건 망한 거다 떼어들어 여긴 잘 됐어 여기만 안 됐고 이게 이상한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니 나는 분명히 해고 그래도 맛있겠다 다 녹여야 진짜 조금요 정말 조금 아 너무 많아 아 지금 희망이 있다 아 탁 살아야지 됐어 됐어 김이 있어야 돼 김이 있어야 돼 살짝 코코넛 해야 되는구나 김이야 이게 살짝 코코넛은 이러지 않다 여기 안탈 조금 이따가 물어야 되는데 폴폴폴 됐어 됐어 조금이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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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찬호 잘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다 탁 참 걸어가 걸어가죠 이거 두개 비교해 두개 비교해 허이 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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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다시 좀 아깐처럼 조금 좀 다 다 다 쳐주세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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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 한참 있다가 그 다음 이빙이 됐어요 우산 됐다 꼭 찍어 위를 이렇게 눌러 오우 됐다 와 대박 너무 좋아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봤네 재밌었고 먹어보자 예 음 맛있다 응 됐어 응 응 황공 지금까지 UNJ농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